안녕하세요 저는 앤시스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FA 무료 강의를 하고 있는 마음대로 해석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위상 최적화 시뮬레이션이구요. 최근 들어서 실제 산업에서 좀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3D 프린팅이나 다양한 제조 방식이 도입되면서 기존 어떤 컨벤셔널한 디자인과 다른 그런 새로운 컨셉의 부품들이 많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적화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중에서 위상 최적화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밑에 바퀴가 연결되는 이런 형상의 구조물이 있는데 그냥 보기에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런 어떤 지지를 하고 있는 형상이 아니라 좀 특이한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나 그리고 이거 디자인을 디자이너가 한건지 아니면 저희 같은 기계 쪽에서 설계하는 사람이 디자인 한건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이 디자인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3D 모델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디자인들이 단순히 멋을 위해서 이렇게 한건 아니고 무게를 최대한 줄이면서 강성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디자인을 하다보니까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나오게 된거구요. 다음을 보시면 기존에는 저희가 보통 디자인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을거에요. 바퀴가 있고 그 축에 따라서 상단 스케이트보드와 연결되는 구조물을 만들고 이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뷰를 된다거나 두께를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을텐데 저희가 CA를 이용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잘 활용하면 오른쪽과 같이 기존 방식과 좀 다른 형태의 디자인을 얻을 수 있고 이 방법을 통해서 최소 동등하거나 그 이상 강성을 확보하면서 재료를 많이 저감할 수 있는 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 분야가 굉장히 큰데 저희는 이 구조 최적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구요. 구조 최적화는 크게 세 가지 최적화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파라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 사이즈 옵티마이제이션 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설계 변수가 있죠. 두께나 치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이고 다음은 쉐입 옵티마이제이션 이라고 해서 형상 자체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다음은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제가 방금 보였던 사례인 위상 최적화를 통한 구조 최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위쪽에 보시면 구조 최적화라는 분야를 아래쪽에 보시면 첫 번째 토폴로지, 쉐입, 사이즈 이렇게 있는데 그거보다 다시 한번 아래로 돌아오시면 이 아래 디자인 스테이지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기초 컨셉 단계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상세 설계를 하는 제품 개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 방법이구요. 첫 번째로 처음에 컨셉을 잡는 단계에서는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토폴로지가 위상이란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어디에 구멍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디 형태를 절단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H빔 형태로 있는 구조물을 이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이렇게 가운데 구멍을 뚫는다거나 구멍이 한 개인데 두 개로 분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위상을 바꿔가면서 최적의 위상을 찾는 최적화를 하고요. 기본 설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 형태는 나온 거예요. 이렇게 H 형태를 띄고 그리고 홀을 뚫는 것은 결정이 된 상태에서 이 형태를 조정하는 겁니다. 위상 최적화와 다른 점은 이 홀의 개수를 늘리거나 홀을 막거나 이렇게 하지 않구요. 위상을 유지하면서 형태만 변경시켜서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상세 설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치수가 다 나온 상태예요. 이 높이, 두께, 홀 사이즈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생산 조건이나 아니면 공간 제약에 따라서 이 설계 각 치수가 변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정해집니다. 그럼 바운더리 안에서 어떤 조합으로 했을 때 최적화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이런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게 사이즈 옵티마이제이션이에요. 각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옵티마이제이션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구요. 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이 파라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 사이즈 옵티마이제이션은 저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What if study라고 해서 치수가 이렇게 변경되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로를 변경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판의 두께를 줄였을 때 또는 늘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그런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고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한다면 설계 변수를 다 나열을 해서 실험계획법을 짜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반응표명법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찾는, 최적화 조합을 찾는 거죠. 이게 저희가 최적화에 대해서 배울 때 학교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한 거는 저희가 2차원에서 수식 가지고 주어진 레인지 안에서 목적 함수에서 어떤 게 글로벌 최적감인지 찾는 실제로는 그런 2D 단순히 변수가 두 개가 아니라 몇십 개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변수들 간의 다 관계를 분석해서 최적점을 찾는 방법이 파라메트릭 옵티마이제이션이고요. 이 파라메트릭 옵티마이제이션도 NC3를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쉐입 옵티마이제이션이고요. 아까 설명드릴 때 어떤 형상이 정해져 있으면 그 형상을 바꿔가면서 최적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 좌측 그림을 보시면 이미 이렇게 형상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운데 홀이 있고 이런 원통 형태고 길이가 있고 근데 저희가 이 형상을 유지하면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우측처럼 이런 두께나 아니면 이 길이 그리고 이런 각도 이런 것들이 위상은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형상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 쉐입 옵티마이제이션을 저희 FA에서 할 때는 메쉬 몰핑이라는 게 사용되고요. 이 몰핑은 말 그대로 면을 그대로 쭉 잡아 땡겨서 면을 변화시키는 건데 사진을 보면 이 면이 어떤 형태를 갖도록 메쉬를 강제로 이동시켜서 몰핑시켜서 최적화를 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쉐입 옵티마이제이션은 위상은 그대로지만 메쉬를 이동시켜서 이 좌측 사례도 보시면 메쉬 개스는 그대로인데 메쉬 위치를 바꿔서 최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쉬 몰핑을 이용해서 최적화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오늘 실습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설명드렸던 위상 최적화고 재료의 레이아웃이나 재료의 구조를 최적화하는 거고요. 방법으로는 재료를 제거하는 겁니다. 재료의 밀도를 늘리거나 줄여가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족하도록 최적화하는 거고요. 좌측의 예제처럼 초기 모델은 재료가 제거되기 전 모습은 최대한 재료가 많게끔 주어진 디자인 스페이스 안에서 재료를 꽉 채워서 시작을 하게 되고 점차 옵티마이제이션하는 과정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저희가 주어진 컨스트레인과 어떤 하중 조건 하에서는 이렇게 최적의 위상을 갖도록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어디는 재료가 전체적으로 없어지고 이렇게 형태를 갖게 됩니다. 우측도 유사하게 처음에는 이렇게 재료가 다 차게끔 초기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어진 하중과 경계 조건 안에서 위상 최적화를 통해서 이렇게 재료를 없애는 거예요. 재료 밀도가 점점 줄어들게끔 이 조합을 찾아서 최적화 모델을 만들고 이거를 바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산이나 아니면 조금 더 제품 형태를 갖게끔 생산에도 용이하게끔 다시 리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상 최적화 위주로 보게 될 거고요. 위상 최적화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 처음에 이런 리커먼트가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파이먼트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형상을 만듭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냥 블럭처럼 다 채워져 있죠. 그리고 하중 조건 또는 경계 조건이 가해지는 부분은 별도로 파트를 만들고 그 외에 최적화하고자 하는 부분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메쉬를 해서 실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진행한 다음에 이 옵티마이제이션 된 이런 형상을 갖고 다시 디자인을 만들어요. 여기서 다 아이디어를 얻은 뒤에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이걸 기반으로 디자인을 만들고 이 디자인을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해서 처음에 요구됐던 리커먼트에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최적화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최적화 설계를 하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인풋이 꼭 필요하고요. 첫 번째로는 설계 변수겠죠.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변수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최적화를 하는 거니까 설계할 때 치수나 두께, 형상, 재료, 어떤 물성치 등이 변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목적 함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거를 만족하는 최적화 설계를 할 건지 근데 어떤 값을 최대할 건지 최소화할 건지인데 보통은 재료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재료가 최소화하고 또는 강성을 최대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구속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냥 조건이 없다면 사실은 무한대로 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적화 설계에서는 구속 조건이 중요하고 실제 설계에서도 구속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딘가는 고정이 되고 어딘가에는 하중이 오고 어딘가에는 간섭 때문에 치수가 커질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이런 구속 조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판 두께나 어떤 설계 공간, 생산 방법에 따라서 특정 방향으로 사출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특정 두께 이상으로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생산 방법에 대한 구속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다음과 같이 엔시스 안에 있는 스트럭처럴 옵티마이제이션에 다 포함되게 돼요. 첫 번째 옵티마이제이션 리전이 저희가 설계 변수로 지정하게 되는 어떤 형상을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Objective가 이 목적 함수 그리고 이 구속 조건에 Manufacturing Constraint, Design Constraint, Response Constraint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있고요. 크게 이런 것들이 구속 조건을 넣어주게 되고 이 조건 하에서 목적 함수를 만족하는 최적의 형상을 찾는 게 이 최적화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상 최적화 따라하기 예제는 다음과 같은 형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유닛이 있고 이 유닛이 마운팅 홀에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녹색으로 된 이 부분이 오늘 최적화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유닛이 사실은 양쪽에 마운팅 홀이 있는데 지금 대친 형상을 이용해서 한쪽만 최적화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마운팅 홀은 저희가 여기 스크류를 박아야 하기 때문에 이 홀 자체는 저희가 최적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이에 연결되는 이 부분만 이 마운팅 형상이 어떻게 최적화가 필요한지 아마 그냥 최적화하려고 하면 어떤 형상을 저희가 벤치마킹 하거나 아니면 나름 계산해서 만들어야 될 텐데 이번에는 해석을 통해서 어떤 형태가 저의 주어진 조건에서 최적 형상을 갖는지를 계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운팅 형상 설계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따라하기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